창원 상남교회는 온천 상남교회와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 경남 노회 분우회장 이상현 목사는 성령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며 오늘 입당하는 온천 상남교회가 이 지역에 성령의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건축 보고와 전담 사역자 소개, 감사패 전달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온천 상남교회는 창원 상남교회가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며 부곡 지역의 부흥과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건축했습니다.